이거 이렇게 들고 위로라도 되겠다 옥싱이야? 마이 블럭피 이거 입고 기다려주세요 오우 여기 봄이 들어가도 되겠는데? 봄이 애기였을땐 여기 들어갔겠다 봄이 이렇게 끼어내야 봄이가 여기 적을 기댈 수 있는거에요 우와 봄이 애기였을땐 치그냐고 내 과거부터 자세부터 당했다 오오 대박이다 봄이 애기였네 마음에 드나봐도 돼? 봄이 애기였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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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싱 가기마체 하나는? 네, 여기 목을 붙일 수 있어요 너무 무서워 이거 이렇게 돌고 이러면 돼 이거 봐 이러면 어떡해 근데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니까 말도 이렇게 무서워 아, 이제 너 공중에 떠있어 아, 무서워? 공중 좋아해 아, 무서워 하나는 봐봐, 하퍼만 해 남두 엄마가 보여주면 기절하게 예뻐 우리 새끼가 제일 예쁜 줄 알았는데 네 그래, 진짜 예뻐서 미리 맛있게 드릴 거 같아 내려가겠는가 보다 내려가겠는가 보다 응 동생 많이 나지 동생 동생 이제 한글자막 by 한효정